6.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27, 28일 이틀 동안 치러진 가운데 경북의 사전투표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23.19%로 최종 집계됐습니다. 전국 평균 20.62%보다 2.5%포인트 정도 높지만 4년 전 7회 지방선거 때 경북 사전투표율 24.46%에는 못 미쳤습니다. 경북 북부에서는 영양군이 47.08%로 가장 높았고 의성 44.14, 청성 37.35, 안동이 24.14%로 가장 낮았습니다. 이번 선거 경북 유권자는 226만 8,707명입니다.